따라해보세요 어떻게 못 따라올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송혜규씨 그겨울 바람이 분다 메이크업 담당했었고요 현재는 고아라씨 하윤수씨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아무래도 해주다 보니까 잘 하지는 못해요 3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4분이면 어때요? 어디에 봐야 되죠? 바로 일어나봐 바로 일어나봐 정리 됐죠? 안 알려줘 진짜 모르겠어요 이걸로 쓰세요 이거 맞아요? 이건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로 쓰세요 아닌가요? 네 이걸로 쓰세요 네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거 아닌데 아니다 잘 안다 예 도대체 아니다 예 선생님 다 했어요 하하 아니다 그러시게 하하하 잘했어요 으흐흫 으흫 cart 얼굴 좀 볼까요? 네 그래도 뭐 컬러는 비슷하게 예쁘게 잘 한 것 같아요 네, 립 컬러는 맞았어요. 네, 맞았어요. 잘 찾으셨네요. 조금 봐드릴게요. 일단 아이 메이크업도 꽤 중요해요. 눈매가 훨씬 두 배 정도 커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점막을 꼼꼼하게 메꿔주는 것도 중요해요. 정면을 보시고 그리시면 돼요. 촬영장에서는 다 해주니까 제가 손을 못 뗐어요. 눈 밑에 블링블링한 효과도 함께 주시면 좀 맑아 보이고 반사컵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블러셔도 잘 하셨는데 이제 입술 컬러를 조금 더 깨끗하고 포인트 있게 발라볼게요. 이 정도만 하셔도 거의 비슷한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. 어떠셨어요? 너무 어려웠어요. 어려웠어요? 다음에 쉽게 해주세요. 다음에도 저랑 같이 메이크업 하시면서 천천히 배워나가요. 파이팅! 다음에 만나요. 안녕.